햄쥐와 안녕하세요 햄쥐와 동물TV입니다 자 햄박에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봐보십시오 그냥 보통 테라리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통 테라리움같이 생겼지만 옆면을 보시면은 잠깐만요 두껑 닫고 여기 있을 겁니다 어디로가 째고 여기 사마귀 사마귀입니다 네 아주 귀엽네요 풀잎에 앉아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천장에 올라가려고 버둥거리는 아주 귀여운 모습을 보여드린 친구입니다 네 아무튼 굿바이